여러분 반갑습니다. 매거스터디 국어영강사 권성경입니다. 다들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1등급 컷이 지금 86점이니까 시험은 꽤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보면 보통 화작 부분은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 근데 이번 시험은 화작 부분 또한 정답률이 좀 낮았던 그런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었어. 왜냐하면 원래 봤던 시험보다 지문이 길어지고 문제가 살짝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방심을 한 거지. 방심한 채로 시험을 딱 보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뭐야 왜 안 읽혀? 이런 식으로 좀 당황을 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로 가서 문법, 문학, 비문학은 골고루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이건 이제 개인차가 아마 있을 거야.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영역이 좀 공고하게 다져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아마 본인이 이번 시험 점수가 상당히 좀 좌절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아직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돌아오는 여름방학 때 그때부터는 공부를 진짜 해주셔야 돼요. 너네도 지난번 3월 모의고사도 봤고 이번 6월 모의고사 보고서도 너네가 좀 느꼈을 수도 있는데 국어시험이 이것보다 계속 어려워져요. 그리고 껑충껑충 난이도가 껑충껑충 어려워집니다. 급격하게 팍팍팍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더 좌절하고 싶지 않으면 국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학교 내신이랑 약간은 별개로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약간 별대로 생각하면서 모의고사 공부를 방학 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 내신 공부 충실하시고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고1 이번 시험 전반부의 설강회를 진행을 할 건데 각각 영역별로 조금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들 좀 자세하게 보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3번 첫 번째 지문 볼게. 1번부터 10번 자리가 화법과 장문 파트예요. 화법은 말하기 파트고 장문은 글쓰기 파트이긴 한데 사실 뭐 말하는 것도 전부 다 글로 써는 거지. 말한 걸로 다 글로 써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글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 3번 지문이 화법 단독 지문인데 화법 지문을 보실 때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보통 혼자 말을 하거나 말을 하는 지문인데 혼자 말을 하거나 아니면 두 명 이상이 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자 1에서 3번 강의예요. 강의. 강의는 보통 한 명의 발화자가 혼자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정보 전달 하는 그런 말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글로 써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문학이랑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에서 3번. 자 화법 지문이긴 하지만 혼자 말을 하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하는 그런 글. 비문학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용일치. 내용 파악은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말하기 방식 이 말하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화법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야. 어쨌든 이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청중과 소통을 한다든지 뭐 혹은 말을 할 때 비반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화법 지문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어. 자 그 부분들이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맨날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금세 너네가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나중에 학년 올라가고 올라가면 요거 요거 잘 하시면 돼요. 내용 파악하는 거야. 뭐 독해력이기 때문에 계속 글을 많이 읽고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강의가 좀 첫 번째 지문치고는 그래도 뭐 비문학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근히 정보량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너네가 지문 딱 봤을 때 글자가 좀 빡빡하잖아. 그러면 옆에 살짝 문제에 그림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림.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사실 여기 지금 2번 문제. 2번 문제 지금 그림이 있잖아. 이러면 아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왔겠구나 하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이건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합법이 아주 복잡한 그런 유형이 아니고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디테일한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었어. 2번엔 괜찮아. 그래서 2번 시험에서는 괜찮았지만 다음번 시험 그리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그때는 화법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비문학처럼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그림 나오면 아 이거 지문 좀 내용 자세하게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돼. 자 지금 2번에 그림을 딱 봤더니 1번부터 5번까지 무대에 그림들이 막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 뭔가 무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무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은 잘 봐야겠다. 2번 문제랑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자 첫 번째 문단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공연을 좋아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여기다 밑줄 이런 게 말하기 방식. 특징.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네.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소통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 지금 이 강연자는 뭔가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은 청중과 소통하는 걸 좀 중시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문제에 나왔을 때 당황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관객과 공연자의 소통 공간인 무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무대. 그림 2번에서 봤는데. 그치? 그래서 무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너네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무대는 공연자가 공연을 하는 곳으로 공연장의 일정 부분을 비워 관객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된 공간을 말하는 데 끊어. 문장이 길면 좀 끊으세요. 자 그리고 무대는 관객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된 공간이래. 정의를 했잖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내용 일치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형태에 따라 원형 무대 밑줄 프로시니언 무대 밑줄 돌출 무대 밑줄 자 지금 아 보니까 무대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자 무대가 이 강연의 이 강의의 중심 내용인데 무대의 개념과 종류 에 대해서 먼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어. 돌출 무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각각의 그 무대의 종류를 설명할까? 설명을 하겠지. 자 그리고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서 2번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지문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기 뭐 좀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 예상 내에서 보통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그 다음 봐. 사진을 보여주면 사진 밑줄. 자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간 말 잘 보셔야 돼요. 보통 화법 지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간 그 표현이 말하기 방식으로 이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진을 활용해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것도 지금 이 강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음악 교과서에서 본 적 있으시죠?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거는 역시나 소통하고 있는 거고. 네 매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오페라 축제 무대인 아레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원형 무대입니다. 자 원형 무대 동그라미. 원형 무대를 사진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원형 무대의 특징을 설명을 한 내용이 쭉 나와요. 괜찮아? 그 다음 문단 봐봐. 사진을 또 보여줘요. 이런 형태의 무대는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 혹은 액자 무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프로시니엄은 무슨 뜻일까요? 모를 것 같으니까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그러면서 자 네 아무래도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프로시니엄은 객석과 무대를 갈라넣는 뚫린 벽을 의미합니다.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이렇게 용어의 개념을 정의를 해주는 것도 청중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배려를 하는 거잖아. 요것도 지금 강의를 하는 사람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서 쭉 프로시니엄 무대의 액자 무대의 특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보세요. 프로시니엄 무대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가 돌출 무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사진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무대의 에이프런 부분이 반도 모양으로 객석을 향하여 돌출되어 있고 객석이 3면 또는 반원형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패션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대죠. 패션쇼의 그 무대 형태. 자 그럼 2번 봐봐. 자 2번에서 사실 문제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분류를 좀 해보자면 1번이 원형 무대죠. 1번. 그래서 무대를 중심으로 놓고 객석이 이제 다 둘러져 있는 자 그런 형태. 1번이 돌출, 원형 무대.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 프로시니엄 무대예요. 4번이. 자 그리고 2번, 3번, 5번이 약간씩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2, 3, 5번이 돌출 무대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바로 풀게요. 2번이 지금 정답률이 좀 낮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내용 파악을 좀 대충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기에서 조건을 달았잖아. 이 조건에 맞는 무대를 딱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이 보기 안에 적혀있는 조건이 본문에 있는 그 무대들의 특징과 연결이 돼. 그러니까 보기를 딱 보고 어 이거는 무슨 무대의 특징인데 그리고 딱 골라 써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애초에 좀 그림을 좀 왔다 갔다 보면서 지문을 읽으셨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거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림 가지고 지문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기 봐봐. 2번의 보기. 한국 탈파는 서구 근대극 무대와 달리 객석과 무대를 갈라놓는 뚫린 벽이 없고 노는 자, 공연자와 보는 자가 한 호흡을 이루는 한국적 무대 형태래요. 자 지금 공연자랑 관객이 함께 호흡을 이룬다. 그 밑에 줄 보면 함께 소통한다. 그 옆에 보니까 공연에 직접 참여한다. 이런 말이 있어. 가장 가까운 이런 형태가 뭐였어? 그게 바로 원형 무대죠.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됐어? 특징만 사실 잘 파악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혹시 2번 문제를 놓쳤다 하는 친구들은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봤을 때는 내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연습 부족, 그 다음에 본인이 너무 주의 집중하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자 1번 볼게요. 강의자의 말하기 전략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아까 읽었던 그 말하기 방식 자 그 다음에 내용 전개할 때 약간 특이점들 이런 걸 몰아서 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어.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쉬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되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 자 답은 1번이야. 강의 내용의 출처를 밝혀, 출처를 밝힌 적은 없어요. 나머지 내용 질문을 했고 중심 화제 개념도 정의했고 자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나눠서 무대 개념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 5번의 시각자로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쉽게 확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다음은 학생이 강의를 들으면 떠올린 생각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자 지금 요거는 좀 쉬웠죠. 그래서 학생이 지금 우리 학생이가 주최한 축제 무대가 프로시니언 무대였구나. 그러니까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프로시니언 무대의 특징을 인지를 한 거야. 그걸 바탕으로 아 우리 학생이가 주최했던 축제 무대는 이 프로시니언 무대였구나. 라고 자신의 경험에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강의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구체적 상황 즉 학교 축제 무대에 적용하고 하여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의 답은 4번이에요. 괜찮아요. 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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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